워킹, 조깅 본격적인 워킹, 조깅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알맞은 복장을 알아보겠습니다. 워킹과 조깅을 위한 복장은 땀 흡수가 잘 되고 통기성이 좋은 천연 섬유 소재의 옷으로 부드러우면서 특히 팔의 움직임이 자유로운 가벼운 옷차림이어야 합니다. 운동화는 충격 완화를 위해 쿠션도 탄력있고 두꺼운 것이 좋고 발등 부분은 망사 소재로 만들어져 통기성이 좋고 땀을 잘 흡수해야 합니다. 양말 또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게 두꺼운 것으로 선택합니다. 그리고 워킹, 조깅 시 또 하나 꼭 갖춰야 할 것이 바로 물입니다. 운동 중에 땀으로 소모된 수분은 즉시 보충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물병을 꼭 갖춰야 합니다. 특히 운동화의 경우 올바른 걷기 동작과 발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운동화가 어떤 것인지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선 발의 넓은 볼 부분이 꽉 끼지 않고 편안해야 하며 발끝으로 서도 발가락이 거북하게 느껴지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꺼운 양말을 신고 운동화를 신었을 때 발가락이 자유롭게 움직여야 하며 운동화의 앞부분에 1.5에서 2.5cm 정도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심박수 측정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심장박동수를 자동적으로 측정해주는 기계입니다. 크게 가슴에 차는 벨트형 프렌스미터와 손목시기형 리시버로 크게 구성되는데 정확하고 편리하게 심박수를 측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동페이스를 조절하기가 매우 쉬워집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